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 승리자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가 이끄는 삶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인 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요즘에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성도님들께 요즘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같으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러시는데 특히나 요즘에 저희가 강단에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자로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이 많은 책이 쓰여진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끼라고 쓴 책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입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오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단을 통해서는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인만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심판주,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지금부터 로마서에 대한 조금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는 1장부터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8절에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해가 조금 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어쩌지도 하지 못하는 죄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을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주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바울의 애통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라서 나도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저기 저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음을 몰랐던 자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만 알면 구원받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라고 쓰여져 있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승리하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예배드리던 시기는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다니엘서 6장 2절 3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고 민첩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예배드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갔던 환경입니다 왕 이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함과 핍박을 주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이끄는 삶으로 들어가시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전도를 다닐 때 교수님실에 들어가 한 교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고 하니 교수님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도 기독교인인데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자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대학 현장 기독교인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 교수님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한 주간을 지내고 그 다음 주에 가니 교수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근심에 젖은 얼굴로 갑자기 재판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잠시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답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애통하고 상해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하는 것을 보시는 모든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예배를 보고 정말로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송도님들도 이 다니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랩런트 중에 바울의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팀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은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 팀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바울이 당했던 것은 감옥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은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고치고 전도하는 일을 행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퇴짜를 맞아도 억울해서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들린 여종을 고치고도 그리고 그 고친 것으로 모자라도 몇 가지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25절에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전도하다가 매맞고 갇혔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글귀는, 이 성경 구절은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감옥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 감옥을 감시하고 있던 그 간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도 죽겠지 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결정하던 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 그 식솔들을 전도하게 되면서 나온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퇴짜를 맞았다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가 해야 될 것에 있어서 이번 강단을 통해 더욱더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용혼 구원이라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이 봉화해질 것을 믿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현장은 살아날 것이고 아직도 복음이 없어 주어가는 저 현장 가운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당당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2019년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믿고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든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뜻이 사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복음하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성도님을 통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것이며 지금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예원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